네미시스 이벤트가 왔습니다. 여러분 코인을 더 쓰십시오. 이번에는 6함적이 항공모함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두 항공모함을 다 내릴 수 있을까요? 당사님들이 노 힛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저 항모의 레이저를 보십시오. 너희들은 어떻게 해도 노 힛을 못할 것이야. 우리는 코인을 모아서 직계의 피규어를 살거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래도 우리가 퀴슬이 너무 예쁜 것 같군요. 그들은 고집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든 늘 그랬듯이 노 힛을 연구해서 꼭 항모를 탈 겁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